더불어민주당의 5위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후보 간의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예비 경선 투표에서 중앙위원회 소속 선거인 470명 중 297명이 참여해서 63.2%의 투표율을 기록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순회 합동연설회는 오는 20일 광주에서 시작됩니다. 이영섭 광주시장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일본의 국수주의가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 시장은 성명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바다가 인접한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와 자연에 대한 크나큰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광주시는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 등과 연대해 일본이 더 이상은 지구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지 못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순천시 승주읍의 한 컨테이너 창고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컨테이너 한 동과 안에 있던 냉장고 등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컨테이너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남은 불씨가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가구당 평균 부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광주 지역의 한 가구당 평균 부채는 6,03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0.6%가 늘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남의 경우 부채 증가율이 4.6%가 감소한 4,500여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광주, 전남 4년제 대학의 졸업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지역 4년제 대학교 졸업 취업자 수는 모두 38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3천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제 대졸 취업자 감소는 지난해 2월 2천 명이 줄어든 이후 13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 1분기 29세 이하의 청년 실업률은 전남이 1년 전보다 6.3%포인트 오른 1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의 청년 실업률도 1.2%포인트가 오른 8.5%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구단독 김두희 판사는 공사 현장에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조치를 미리 해야 하지만, A 씨와 업체 측의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을 불러왔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